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더 뉴 투싼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트림 풀옵션 차량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새 차를 구입하셨거나 첫 차로 구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를 볼 텐데요. 원격 시동을 거는 방법. 잠금 버튼을 누르고 4초 이내에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비상등이 전멸되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이 옆에 측면에 두 개의 버튼이 있어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1.6 가솔린은 그 기능이 빠졌어요. 아마도 연식 변경을 하면서 풀체인지 무렵에 넣어줄 것 같긴 한데 이 기능이 좀 빠졌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시동을 끄실 때는 이 홀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저 정도밖에 안 내려가는데 여튼 파워 윈도우가 들어간 차량에는 창문이 내려가게 되고요.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창문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해당이 안 돼요. 측면에 버튼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테일 게이트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닫히는데 중간에 떼게 되면 저렇게 멈춰요. 닫힐 때까지 꾹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닫히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테일 게이트를 여는 방법은 이 번호판 하단 이쪽 파여있는 부분에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열리게 되고요. 우선 트렁크 열린 부분 이쪽을 보시면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인데 원래는 이 상위급 차량들 보면 이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 문까지 잠가주는 기능이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자동 닫힘 기능을 오프시키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 한 단계 아래급이라 그런지 그 기능은 빠졌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원터치로 이여를 폴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폴딩 레버를 이렇게 당기시면 조속 뒤쪽이 6대4 폴딩 중에서 6쪽이 폴딩이 되게 되고요. 왼쪽을 당기시면 이렇게 운전석 뒤편이 폴딩이 됩니다. 중간에 지금 앞에 짐이 있어서 다 폴딩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V 180W 시거잭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으실 때는 이렇게 닫다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상태에서 멈추거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비프음이 들리면서 다음에 테일 게이트를 열 때는 이 높이로 열리게 되는데 다시 재설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차량의 도어 메뉴에서 따로 또 설정을 하시면 원래 테일 게이트 높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이 뒤쪽을 한 번 눌러주시면 주유구가 열리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주유구가 이렇게 열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고 이걸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 여는 방법인데요. 본인 좀 열어봐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열어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운전석 왼쪽 다리 밑 쪽을 보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당겨주시고요. 차량 앞쪽으로 가서 현대 엠블럼 이쪽 면 위에 보면 왼쪽으로 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밀면서 보닛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닭발을 이용해서 이쪽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닫으실 때는 닭발을 저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쯤에서 한 번 둑 놔주셔야 제대로 닫혀요. 다음은 2열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폴딩을 하는 레버. 이 시트 옆쪽에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셔도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투싼은 폴딩이 되면서 이 좌판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폴딩 다이브 시트라고 부르는데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나 짐 실으실 때 약간은 더 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시트 펴실 때는 그냥 이렇게 펴시면 되고 타셔서 이 레버를 앞쪽을 들어 올리신 다음에 등을 미시면 뒤쪽으로 각도 조절이 되게 돼 있는 거죠. 풀옵션이기 때문에 2열 도어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3, 2, 1단계로 작동이 되게 되고요. 3단계에서 오래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원터치로 2열 창문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데 모던이나 프리미엄에서는 안 돼요. 옵션 넣으셔야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측면을 보면 이 워크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위쪽 버튼은 등받이를 재끼거나 세우고 아래쪽 버튼은 조수석을 뒤로 이동시키거나 앞으로 이동시키는 버튼이라서 운전석에서 조절을 해주시던지 이 조수석 뒤편에서 차량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따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송풍구가 있는데요. 위로 올리는 게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로 다 내리시면 송풍구가 닫히게 됩니다. 올린 상태에서 좌우, 상, 하로 조절을 하시게 되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지금 하나 꽂혀 있는데 C타입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손잡이 부분 보면 이렇게 불을 켜는 이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 LED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열을 보면 가끔 이렇게 이 안전벨트가 헐렁하게 달그닥달그닥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투싼은 이렇게 꽂아서 소음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끈을 끼우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이 저는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운전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시트를 앞, 뒤로 그리고 이 시트의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 앞쪽을 내리면 보시다시피 시트의 앞쪽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시트 전체의 높이가 높아져요. 뒤쪽을 다시 내리면 이렇게 시트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 조절 딱 각도 조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척추 받침대를 들어가게 하는 거 나오게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이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뒤쪽을 누르면 등받이 부분 척추 이쪽 부분이 뒤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수석은 척추 받침대는 없고 앞, 뒤, 앞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앞을 내리는 거, 시트 전체를 들어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등받이 제끼고 세우는 거 이 기능이 전부입니다. 여기 동그란 게 없죠. 도어 쪽을 보시면 이쪽에 L, R 버튼이 있는데요.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L 쪽을 눌러주신 후에 바깥쪽, 안쪽, 위, 아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조수석 쪽에 사이드미러를 조절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R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바깥쪽, 안쪽, 위, 아래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는 이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이에요. 이걸 한 번 누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차량의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를 접어주기 때문에 크게 쓰실 일은 많이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에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사이드미러를 밑으로 비추는 틸트가 되는데요. 어느 쪽에 사이드미러를 더 밑으로 내릴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R 쪽으로 놓으시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하향을 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더 내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더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각도가 가장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이 상태를 기억을 해줘요. 이 상태에서 D 드라이브를 넣고 다시 후진을 넣으시면 아까 내가 조절했던 각도로 사이드미러가 하향을 비추게 됩니다. 틸트가 되는 거죠. R로 설정해놔서 조수석 사이드미러만 내려가냐 그건 아니고요. 운전석 사이드미러도 어느 정도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L 쪽으로 해놔도 아까 설정했던 조수석 사이드미러의 각도는 그대로 비춰주고요. 운전석에 사이드미러도 틸트를 해줘서 밑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더 내리시면 이렇게 되고 다시 이런 기능 싫다 라고 하시면 중립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차량 문 전체를 열고 잠그는 버튼입니다.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지금 문이 다 잠금 해제되었다는 뜻이고요. 조수석 운전석 운전석 뒤편 조수석 뒤편 창문을 원터치로 열 수 있는 버튼입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원터치로 되고요. 이거는 전자식 차일드락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2열에서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만 못 여는 거지 문은 열립니다. 잠금 해제가 되어 있으면 잠금 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차량 받자마자 셋업 버튼을 누르시고요. 차량에 들어가셔서 도어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자동 잠금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구매하시고 처음 딱 받게 되면 시동을 끌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타고 있는데 내가 뒤에 있는 짐을 꺼내야 된다. 시동을 끄지 않고 차량을 정차했겠죠. 당연히 피단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내가 피단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차량의 문을 열면 피단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단으로 이동할 때 차량의 잠금 해제가 전체가 돼야 여러분들께서 이 버튼을 굳이 굳혀여 누르실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티어링 휠 왼쪽 방향에 보면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을 끄는 거 트렁크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거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버튼을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요. 수동으로 풀 때는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다. 차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물리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이걸 계속 당기고 계시잖아요. 당기고 계시는 동안은 계속해서 감속이 됩니다. 이거는 한 가지 팁이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고 다음 버튼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인데요. 법적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면 항상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한 번 누르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작동이 제한됩니다. 라고 계기판에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길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완전히 해제가 돼요. 어떨 때 쓰냐. 요즘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량이 출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길에 파묻혔다든지 혹은 지능에 파묻혔다. 그럼 차량이 탈출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만 한 번씩 쓰시는 거지 웬만하면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한 번 다시 누르면 온 상태로 되게 되고요. 그 옆에는 트렁크를 여는 버튼입니다. 길게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닫힐 때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비상 깜빡이가 켜지면서 트렁크가 닫히게 돼요.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레버인데요. 이 왼쪽 레버는 아시다시피 방향 지시등 원터치로 작동하면 지금은 3회 깜빡이게 되고요. 이것도 셋업을 누르시고 차량 라이트 원터치 방향 지시등 3회 깜빡임 5회 깜빡임 7회 깜빡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5회나 7회로 하고 다니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조등 오토 모드 전조등 켜는 거 근데 오토로 넣고 다니시면 웬만하면 조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오토 상향등이 들어가는데요. 투싼에는 제네시스급에 들어가 있는 오토 상향등이 들어가 있죠. 옵션이긴 하지만 조도가 낮을 때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고 앞에 다른 차가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쪽만 이 상향등을 꺼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끄실 때는 이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향등은 아시죠? 이렇게 당기시면 상향등이 저렇게 켜집니다. 근데 투싼은 전조등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전조등의 높이는 따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다음 오른쪽 레버입니다.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앞쪽에 워셜액이 나오면서 앞쪽 와이퍼 움직이게 되고요.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뒤쪽에 워셜액이 나오면서 뒤쪽 와이퍼가 움직이게 되죠. 위아래로 이제 앞유리 와이퍼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오토로 해놓으시고 이걸 3단계로 해놓으시면 웬만한 눈이 오는 상황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다 와이퍼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폭우가 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오토의 5단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단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 상태에서도 밑을 한 번 내리시면 이렇게 한 번씩 와이퍼가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들께서 와이퍼를 교체하거나 셀프 세차를 하러 갔을 때 앞유리 와이퍼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시동을 끄신 다음에 이 와이퍼 레버를 밑으로 한 3초 정도 내려오고 계시면 이렇게 와이퍼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퍼 손으로 잡고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다시 시동을 걸고 이거 한 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와이퍼가 제자리로 가게 되죠. 다음으로는 핸들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입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기어 단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그 반대로 기어 단수를 내리는 기능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왼쪽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회생 제동의 단계가 1, 2, 3단계로 조절이 돼서 회생 제동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길게 당겨주시면 여기에 아마 오토 회생 제동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한 번씩 당기시면 오토 회생 제동 중에서도 1, 2, 3단계라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솔린 모델과 똑같이 기어 단수를 변경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들 버튼인데요.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 왼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모여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이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입니다. 한 번 누르시게 되면 사무실 저는 대부분 음성 인식을 순정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할 때 자주 쓰게 되고요. 불과 3, 4년 전보다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써보시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손으로 누르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모드 버튼 한 번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지니 뮤직 멜론 팟빵 오토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 라고 했을 때 모드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블루투스 오디오 지니 뮤직 멜론 팟빵 오토가 실행이 되고 순환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CCNC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폼 프로젝션으로 해놨다 라고 하신다면 순정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다가 이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메뉴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이 버튼에 할당해서 쓰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음량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돌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음소거는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 번 눌러주시면 되고 음소거 해제는 이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거나 소리를 한 번 조절해 주시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이 옆에 위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노래를 들으신다면 트랙을 이동하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채널을 바꾸시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별표 있죠. 이걸 한 번 또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사용자 버튼 별표 핸들 즐겨찾기 버튼이고요. 아까 모드 버튼과는 다르게 다중 메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메뉴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할당할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에요. 왼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 좌측에 있는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100km per hour로 달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면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고 지금 그 주행 속도 그대로 HDA까지 켜집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까지 같이 켜지고요. 그 상태에서 속도 조절은 이 버튼을 한 번 위로 짧게 올리시거나 짧게 내리시면 1km per hour 단위로 속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요. 길게 올리고 계시거나 길게 내려오고 계시면 10km per hour 단위로 설정 속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HD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법은 이 속도 조절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 번 툭 눌러주시던지 브레이크를 한 번 톡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 상태가 되고요. 내가 아까 설정한 속도 그대로 다시 실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속도 조절 버튼을 한 번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내가 아까 설정한 속도로 다시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일시 정지를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속도가 82km per hour다. 그 상태로 다시 일시 정지하고 속도 설정을 다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이 속도 조절 랩을 한 번 올려주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속도 그대로 다시금 세팅이 되니까 이 점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앞차가 서면 차간 거리에 따라서 같이 정차를 하고요. 앞차가 30초 이내에 출발을 하게 되면 차간 거리에 따라서 내 차량도 같이 출발을 해줍니다. 반면에 시내나 국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도만 설정이 되고요. 조향 보조는 켜지지 않습니다. 따로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차가 서면 내 차는 서긴 하는데 앞차가 출발했을 때 30초 이내에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도 조절 레버를 한 번 올려주시거나 엑셀을 한 번 살짝 밟아주셔야 차간 거리에 맞춰서 내 차가 출발을 합니다. 고장난 거 아니고 기능이 실행되는 조건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옆에는 계기판에 가운데에 있는 정보를 바꾸는 버튼인데요. 옆에 점점점점 이런 게 있는데 이 OK 버튼을 위로 아래로 돌려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 그림이 뜰 때가 있거든요. 이때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 전반에 걸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 뜹니다.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리고 이 밑에 왼쪽 버튼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 한 번 누를 때마다 4, 3, 2, 1단계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게 되고요. 1단계는 앞차와의 거리 25m 2단계는 32.5m 3단계는 40m 4단계는 52.5m입니다. 웬만하면 3단계나 4단계로 설정을 해놓고 주행하시는 건 권장드려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조향 보조입니다.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 버튼이 켜지고요. 길게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에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상태가 꺼진 거고요. 이 버튼을 한 번 길게 눌러서 아까 주황색이었던 이 표시가 회색으로 변하면 켜진 겁니다. 60km per hour 이상의 속도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기어를 변속하는 방법인데요. 브레이크를 밟고 앞쪽으로 비틀어주시면 D 살짝 비틀면 N 완전히 내 몸쪽으로 비틀면 R 측면에 파킹 버튼 눌러주시면 파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오른쪽에 보면 무선 충전 트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안전벨트 안 하면 무선 충전 시작 안 됐었는데 많이 고쳐졌어요. 이쪽에 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터레인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만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면 하나씩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순환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따로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휠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로 할 거다. 혹은 스포츠 노말 에코로 할 거다. 따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스티어링 휠이 약간 무거워지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호 사양이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D드라이브를 넣고 이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뜨면서 이젠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이 정차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엑셀 한번 톡 밟아주시면 차량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 차를 막 칼치기해서 앞뒤로 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차량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막 칼치기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오토홀드를 끄시고요. 자동 세차 들어갈 때도 무조건 끄셔야 되죠. 다음으로는 아이들링 스탑 내가 정차 중에 엔진을 끄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도록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정차를 하면 이제는 엔진이 꺼지지 않아요. 그 옆에는 카메라 버튼입니다. 한번 누르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 한 번 더 눌러서 전방 탑뷰 전방 사이드 뷰 이거는 전방 카메라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탑뷰 후방 탑뷰에서 이 파란색 가이드선은 테일 게이트 트렁크가 열렸을 때 대략적으로 빠지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테일 게이트를 여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후방 측방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뷰 서라운드 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내 차량을 360도 돌아볼 수가 있고 수사는 특이하게 이 검정색 음영 부분이 많이 표시가 안 나네요. 다음으로는 설정 눌러보시면 켜두고 다니세요. 안전을 위한 거니까 다 켜두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차 보조 장치를 끄고 켜는 겁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막 울리는데 듣기 싫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 주황색이 없어지도록 이쪽 부분 다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앞쪽을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C타입 단자 지금은 충전만 되는 상태고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면 주황색으로 변하잖아요.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하면서 충전까지 같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C타입 포트 충전만 되는 거고요. 이 옆에는 트렁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2V하고 180W 시거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6인치짜리 공조 패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도 조절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토 에어컨이 실행이 돼요. 한번 누를 때마다 3, 2, 1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이걸 3단계로 마련해 놓은 이유는 똑같은 온도라도 풍량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오토 3단계 근데 바람이 너무 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 단계씩 줄여주시면 되고요. 온도 조절은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촉감으로도 이게 돌아갔구나 느낄 수 있어서 기아의 스포티지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시게 되면 오토 에어컨은 꺼져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24도 44철 맞춰놓고 다니시면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자동으로 켜주고 24도로 맞춰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24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한번 터치했을 때 햅틱 반응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눌렀구나를 운전자가 촉감으로 라도 인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요. 3단계로 됐다가 꺼집니다. 열선 시트도 한번 누를 때마다 3, 2, 1단계로 작동을 하고요. 3단계에서 길게 터치하고 계시면 꺼지게 되고요. 열선 핸들도 이제는 2단계로 켜지는데요. 30분이 지나면 열선 핸들은 꺼지게 됩니다.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공조 시스템을 끄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에어컨을 켜는 버튼 내기 버튼입니다. 그 옆에는 앞유리와 1열의 성해 제거 버튼이에요. 요즘같이 눈이 오는 날 성해가 낄 때 이 버튼을 빠르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버튼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있는데 야외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뒷유리에도 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열선을 켜서 빠르게 그 눈을 녹여주셔야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 옆에는 조수석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온도를 임의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지금 운전석은 24도인데 조수석은 26도잖아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된 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더운데 옆 사람은 춥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전석은 21.5도 조수석은 26도 이렇게 따로 맞출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수석 온도 조절 가운데 있는 이 싱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전석의 이 온도 조절만 해주시면 양쪽의 온도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지금은 다리하고 앞유리 이건 내 몸쪽 몸쪽하고 다리 그리고 다리만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 있고 예전에는 공기청정 버튼을 따로 빼놨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오토라서 이거를 따로 끌 수는 없습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위쪽 버튼입니다. 이 전원 버튼 같이 생긴 걸 길게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꺼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짧게 누르시면 켜집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은 순정 지도의 축적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이게 다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버튼을 잘 안 쓰는데 이거랑 이거랑 기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셋업 버튼을 누르시고요. 버튼 볼륨 튠 노브 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치 바꾸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위치를 바꾸시면 이제는 순정 지도의 축적을 이걸로 변경을 하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걸로 이렇게 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홈 메뉴 홈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CCNC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 눌러보시면 스마트폰 블루투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투싼이라고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아이폰일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이 뜹니다. 거기서 사용이라고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시네마 모드 이거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측 상단에 영상이 하나 뜰 겁니다.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음성 메모 빌트인 캠 2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빌트인 캠을 눌러보세요. 지금 녹화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세 줄짜리 메뉴를 눌러보시면 밑으로 내리셨을 때 빌트인 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녹화 주행 중 상시부터 음성 녹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주행 정보 표시라고 시간부터 속도, 기어, 방향 지시 등 충격 감지, 민감도, 위치까지 다 빌트인 캠 2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빌트인 캠 1에서 겪었던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 말씀드렸는데 이 옆에 하이패스랑 설정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많이 없으실 거고요. 왼쪽으로 한번 스와이프 하시면 세차 모드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자동 세차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기능인데 이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시면 확인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다 닫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오토홀드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토홀드 걸고 계시면 안 되죠. 자동 세차에서 그리고 세차가 끝났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메뉴들은 한번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자주 쓰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맵 버튼인데요. 이 맵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언제 무슨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든지 이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버튼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집을 저장하고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집 가자 라고 하면 집 주소로 안내를 하고요. 여기에 사무실 저장하고 사무실 가자 라고 하면 사무실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비상등은 다 아실 거고 트랙하고 씩 버튼입니다. 이거는 이 버튼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음악을 듣고 계신다면 트랙을 넘기거나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라디오 채널을 변경하시거나 시네마 모드를 이용해서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다음화나 이런 걸 넘기시는 버튼일 거고요. 그 옆에 별표 안에 빈 걸 눌러보시게 되면 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아까 핸들에 있는 버튼이랑 비슷한 메뉴고요. 예를 들어서 화면 켜기, 끄기로 설정을 해놓으셨다 라고 했을 때 다음부터는 이 별표만 누르면 이 화면이 꺼집니다. 옆에 셋업 버튼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이 돌리는 버튼 옆에 이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조그마한 구멍을 볼펜이나 얇은 것들 있잖아요. 유심 꼽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길게 눌러주시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셋업 버튼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구멍을 찔러주시면 돼요. 길게. 자 다음으로는 셋업 버튼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기 연결이에요. 차량을 받으시면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기기 연결 눌러보시고요. 신규 추가 라고 눌러보시면 아까 폰 프로젝션을 눌렀을 때 떴던 화면이랑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블루투스 메뉴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페어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애플 카플레이 설정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입니다.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셔서 주행 편의를 들어가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메뉴를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차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질 필요가 없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속이 너무 세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밑에 가속 강도를 약하게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가속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고요. 반응 속도도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2단계 느리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이걸 끄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도 이제는 아까 떴던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이 뜨지 않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는 뜨죠.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와 빌트인 캠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메뉴랑 동일하고요. 공조로 들어가시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외부 공기 차단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워셔액 연동하고 기타 차단 구간까지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마도 작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워셔액을 이렇게 뿌릴 때 자동으로 이렇게 내기로 돌려줘요. 그래서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준 기능이고요. 이거는 수입차에서 1억 넘는 SUV들도 이 기능 없습니다. 근데 영하 5도 미만에서는 이거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음 터널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터널 진입 전에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아까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 상태 내기 상태로 돌려주게 됩니다. 기타 차단 구간은 냄새가 심한 곳이나 이런 곳들을 지나갈 때 자동으로 내기 모드로 돌려줘서 그렇게 외부에 안 좋은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도와주더라고요. 다음은 시트입니다. 공조 연동 자동 제어를 들어가 보시면 이 두 개의 기능을 다 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6도로 올리시면 지금 열선 핸들 켜졌고 열선 시트도 2단계로 켜졌죠. 이런 식으로 내가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싫다. 그냥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시트의 공조 연동 자동 제어를 켜시면 되는 겁니다. 난 이거 싫고 내가 수동으로 할 거다. 라고 하면 이거 둘 다 끄시면 돼요. 다음 라이트입니다. 실내 무드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밝기를 또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어두운 곳을 주행할 때 밝기 낮춤 이거는 눈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주의구간 안내 연동 여러분들께서 과속 카메라 앞을 지나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60km 카메라다 라고 하면 계기판 속도의 67km가 넘어가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안전 속도 안에 들어오면 원래 설정했던 색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음 도어 파워 테일 게이트라고 있는데 이건 전동 테일 게이트고요. 파워 테일 게이트 열림 속도도 웬만하면 빠르게 해놓으시고 열림 높이 아까 전에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사용자 높이 설정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다 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완전 열림 혹은 3, 2, 1단계로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창문 제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스마트 테일 게이트 이걸 켜두시게 되면 차량 키를 소지하고 차량 뒷면에 가서 서 계시면 경고음 3번 울리고 차량의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판단을 해보셨을 때 난 이 기능을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디지털 키 2 디지털 키 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키를 넣게 되면 이제는 못생긴 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을 뭐 이쪽에 올려두거나 그런 거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 잠글 수 있고요. 주행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편의 가보시면 후석 승객 알림 이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좀 더 진보된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민감합니다. 분명히 차 안에 아무것도 없고 지하주차장에 놔뒀는데 블루 링크에서 자꾸 알림이 떠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편의에 후석 승객 알림을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타입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후진 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이것도 웬만하면 켜놓으세요. 다음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눌러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라 동일하죠. 하이패스 설명드렸고 빌트인 캠 설명드렸고 여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 보스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 음향 오디오 음향 자동 줄이기 근데 이건 꼭 켜놓으세요. 이거 켠 거랑 안 켠 거랑 체감이 좀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전후 좌우에 소리가 나오는 이 색이 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초기화는 이 가운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고음 중음 저음을 따로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따로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그냥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난 듣기 좋다 라고 하시면 뭐 7, 5, 2 그래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안내음 같은 경우에는 안내 음량 이쪽에서도 비프음의 크기 알림음의 크기 하이패스 안내 음량 내비게이션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 효과 이런 식으로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초기값을 누르면 다시 리셋이 되고요. 음성 변경도 남성 설정하실 수 있고 하이패스 결제 금액 안내 하이패스가 결제되면 오늘 사용의 총 금액을 말해줄 거냐 혹은 이번 달 사용 총 금액을 말해줄 거냐 혹은 안내 없이 쓸 거냐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화 중 내비게이션 안내 이거는 꼭 켜놓으세요. 초행길 갈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일시정지 이것도 켜놓으시면 뮤트 버튼 이걸 누르면 음성 안내가 10초 동안 정지가 되는 거죠. 웰컴사운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안내음에서 다음으로는 핸들의 진동 경고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셔서 핸들 진동 경고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경고음량이 너무 크다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연결 기기는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연결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들어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눌러보시면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눌러보시면 사용 안 하실 거면 이렇게 꺼두시면 되고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켜두시면 됩니다. 영상 조정을 보면 높이 총 20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및 기울기 설정 자동 저장을 켜놓으시면 그 다음에 시동을 켰을 때도 이 높이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밝기도 20단계 1단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클러스터 보시면 화면 밝기 자동 밝기로 해놓으시면 따로 만지실 일은 없으실 거고요. 클러스터 테마도 지금 이게 클래식이고 이게 심플입니다. 둘 다 별로예요. 그리고 그래픽 스타일도 A B C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하시면 드라이브 모드 변경될 때마다 스타일 A, B, C가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다음 순정 내비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짧게 스와이프를 해보시면 화면 끄기 분할 화면 화면 밝기 안내 음성 안내 효과 후석 취침 모드 다 여기서 퀵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설정 눌러보시면 따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뭐 스포츠라든지 캘린더 다양하게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로 들어가요. 카드의 뒷면이 내 쪽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블루 링크 버튼 SOS 버튼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긴급 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음량 조절 길게 누르시면 하이패스가 꺼지고 길게 누르시면 다시 켜집니다. 잔액 확인 버튼 길게 누르시면 최근 사용 내역이 나타납니다. 최근 거래요금은 다음 이 위쪽에 빌트인 캠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수동으로 10초 녹화가 가능해요. 이거는 전체 불 다 켜는 거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는 차 문을 열면 도어를 열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썬루프를 열고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는데 이 버튼을 뒤로 한 번 짧게 누르시면 이 썬루프의 커버만 열리게 됩니다. 근데 좀 민감해서 되게 살짝 뒤로 제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위쪽으로 한 번 눌러주시면 이 연결된 부분만 틸트가 됩니다. 이 부분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 환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이 버튼을 뒤로 한 번 세게 제끼면 정말 광활한 썬루프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앞쪽으로 살짝만 밀어주시면 이렇게 유리만 닫혀요. 근데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썬루프 닫는 버튼 앞으로 그냥 꾹 눌러주시면 유리도 닫히고 커버도 전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스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인스퍼레이션 트림 풀옵션 차량을 기준으로 각 버튼의 기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브리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차량 오랜만에 구입하셨거나 혹은 새 차로 구입하셨을 텐데 이 영상 보시고 차량 받으셨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뉴스 투싼 구매해보시면 2열 바닥 매트가 정말 잘 움직입니다. 다양한 매트들 고민하실 텐데 제가 직접 런칭한 카든의 카든 코일 매트 더 뉴스 투싼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나 지금 좌측 하단에 제품이 뜰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을 더 뉴스 투싼을 계약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투싼 계약하고 차량 출고되면 결제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결제하시면 영상 촬영일 기준 결제액의 최대 2.1%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투싼 오토 캐시백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새 차 구매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